네브라스카주의 한 학교에서는 캥거루 고기를 학교 급식으로 제공한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수요일 네브라스카 포도릭스라는 학교에 마이크 윌리엄 학교장이 학부모들에게 아이들의 급식에 캥거루 고기를 제공한 것에 대한 사과의 편지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주방장이 캥거루 살코기가 특이한 고기로 일부 학생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메뉴에 추가했다며 앞으로는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캥거루 고기는 미 농무부 기준에 적합해 위험하진 않지만 학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일반적이지 않은 고기를 먹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